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사람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가 되면 키도 다 자라고 얼굴뼈도 다 성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 모양은 그대로인 채 그냥 처지고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얼굴 모양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달라지는 것이 지난번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젊었을 때 또 중년일 때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처졌을 때 얼굴 비교도 해드렸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딸과 어머니의 비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처지면서 하관들이 이렇게 처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얼굴형이나 이런 얼굴 모양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의 선수와 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모녀 관계랍니다 이게 이 어머니의 처녀 때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 그 딸의 모습이 어머니 젊었을 때랑 많이 닮았네요 그 지난번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라는 영상에서 노화로 인해서 눈이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어머니도 눈이 많이 작아지고 특히 얼굴이 됐다 하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실제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? 뭐 키는 더 이상 크지는 않는데 얼굴 뼈가 자라는 것일까요? 저도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뭐 또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저의 얼굴은 좀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말쌍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찍어놓은 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굴이 긴 말쌍형이 아니고 완전 떡판이 돼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굴은 좀 이렇게 길닭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게 퍼지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 뼈의 이 세로 길이는 그대로일 텐데 가로 길이가 왜 늘어났나 하고 봤더니 저작근이라고 해서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해서는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이렇게 닿게 하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 대표적인 근육이 귀 밑에 있는 사각턱 교근 그리고 관자놀이에 있는 이 관자놀이죠 여기 관자놀이에 있는 축두근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알통이 생기듯이 음식을 많이 씹어 먹다 보면 이 아래턱의 교근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옆으로 퍼지고 이 관자놀이에 축두근이 이렇게 막 비우가 되면서 얼굴 가로 길이가 넓어지게 되면서 저도 얼굴이 이렇게 떡판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봄만 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이렇게 돌던 때랑 그럼 뭐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여 이렇게 뭐 배가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배 나온 사람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도 뭐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본인은 고기를 싫어한다고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만 먹이시던 그렇게 음식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하바드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렌즈라는 교수가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사람들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2번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 살던 뭐 한 60년대 70년대 뭐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테레비에서 이렇게 나왔던 뭐 이렇게 꽃제비 뭐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축에 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저희 뭐 어머니나 뭐 또 삼촌들 뭐 이모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을 때 그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아주 많이 먹으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얼굴이 이렇게 칙칙했다는 건데요 요즘은 그 칼로리 과잉이 뭐 한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왼쪽과 같은 얼굴형 보다는 오른쪽 같은 얼굴형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시대에서 어 풀페이스 지방식이라던가 풀페이스 필러를 주기적으로 만든다던가 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얼굴형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많아진 얼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볼살의 무게로 인해서 볼 처짐, 얼굴 처짐이 더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 얼굴 살이 안 찐 중년 여성의 얼굴은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른쪽에 살집이 붙은 얼굴은 뭐 젊었을 때는 뭐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막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인데요 이게 얼굴이 커진 것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볼살의 무게로 인해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볼살이 처지게 되는데 그 웃는 표정을 지으려 입꼬리를 이렇게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볼살이 이렇게 막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앙천대서를 막 하려고 해도 이 노란 볼살에 막혀가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마리오네트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노란선의 광대주름, 빨간선의 팔자주름, 파란선의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살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얼굴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왼쪽과 같이 광대 및 볼 뒤쪽에 볼페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필러를 막 주입한다던가 지방식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육질비율이 되므로 그 이득과 손해를 어 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 보니까 그 젊었을 때는 한번 폭식을 하고 뭐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늙으니까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일명 삼식이 아주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죠 삼식이가 되더라구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에 이렇게 딱 사면 그 한번 풀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 오래 쓸 수 있었는데 뭐 핸드폰 뭐 3년 되고 5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충전도 잘 안되고 또 쓰다보면 금세 달아서 자주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노화로 인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잘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또 에너지로 이렇게 잘 변환이 충방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충방전이 아주 그냥 금세금세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주 자주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막 찌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먹는 게 뭐 즐거운 낙이긴 하지만 백세 시대에는 그 얼굴도 좀 아껴서 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큰 바위의 얼굴이 되는 이유가 그 뼈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그냥 막 아구작아구작 씹어 먹느라고 뭐 저도 이제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견과류를 이렇게 막 먹다보면 여기도 막 욱신욱신 거리고 어 이렇게 저작근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얼굴이 퍼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경제력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서 얼굴 살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얼굴이 커지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붙다 보면 또 입꼬리도 안 올라가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어 백세 시대이니만큼 그 얼굴 살에 대한 것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좀 어 얼굴을 아껴 쓰는 습관을 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